오늘 은혜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여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담이 기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에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먹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족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가정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정회복이라기보다는 가정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실에 있는 문제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가정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고자 하고 또 오늘 본문을 읽어드렸지만 특별히 강의 설교가 아니라 주제 설교입니다 주제에 맞춰서 이렇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 내용 그대로 왜 안 하냐고 따지지 마시고 주제에 맞는 설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본당 헌당의 절대 헌신과 이삼친을 써밋 헌금은 그 목적은 렘넌트 또 다민족 제자를 세우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하시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절대적 헌신을 통해 절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본당은 선교의 전처기지고 또 우리 렘넌트들의 발판의 기지고 또 세계보금화의 기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여러분들이 작등크등간에 보금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기회로 삼으시고 또 여러분 마음껏 이 부분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 상반기 전도운동이 있고 또 예원효잔치 또 국내 렘넌트를 위한 행복 나눔 바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단의 흐름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같이 다 동참하셔서 저도 보니까 양복이 저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양복이 깨끗합니다 비교적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전도자의 응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일꾼들과 전사람들이 계속 뛰고 있습니다 말로 효산치를 뛰고 캠프를 뛰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뛰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직장 다니는 분들은 뛰지 못하더라도 기도는 할 수 있으니까 꼭 기도로 동참해서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목회를 위한 전도가 아니라 전도를 위한 목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께서는 추구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가정회복 중에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가정의 근본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가정의 근본 문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 마음대로 만날 수 없죠 그리고 어느 나라에 어느 동네에 태어날 수 없죠 형제 마음대로 만날 수 없거든요 이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어렸을 때로 했지만 왜 이런 가정이 태어났지? 왜 이런 부모님 밑에 태어났지? 왜 이런 형이 있지? 왜 이런 동생이 있지? 우리 가정은 형편이 왜 이렇지? 저런 TV에 나오는 저런 회장님 가정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런 신델렐라 같은 공주 같은 사람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 아닙니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최초의 가정의 원인은 하나님 떠난 문제, 원제 문제, 사단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가 원태, 사단으로 말미야마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 말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에 보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신찬 상태이잖아 사단에게 종로를 타게 되어지고 해산하는 고통과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고 땅은 저주를 받고 이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흙 땅에 대한 개념도 있지만 이 세상에 대한 개념도 있습니다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고 평생 땀을 흘리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가시던 물건 멍키를 내는 이 말은 노동의 참신한 대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수고했는데 남는 것이 없는 허무한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필 전 총재가 그런 말을 남겼잖아요 정치는 허업이다 정치자라면 국민들이 열매를 따먹지만 정치인에게는 남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이 불신차 상태에 땅이 저주를 받고 평생 수고하고 해산하는 고통과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다든가 평생 땀을 흘리고 가시던 물건 멍키를 낸다는 말은 이 12가지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래서 400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로마서 1장 25절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비하는 어청원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는데 오늘도 아까 전도현장 캠프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사람이 피조물 중에서도 우리가 만물의 형상으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지원받았는데 어떻게 나무나 돼지에게 먼저 절을 하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종물주의신 하나님 앞에 경비하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던데요 복음을 다 전했는데 불교신자라 이해는 가지만 영접은 안 하겠대 다음 주에 보자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다 알지만 부모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근본 문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책망 받을 때 특별히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랬을 때 저 같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그냥 사단에 속아가지고 따먹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럼 되는데 저 여자가 그러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부부싸움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라고 저 여자가 주는 바람에 나는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저 여자가 주므로 먹었다고 핑계를 대잖아요 핑계를 대는 게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가정의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재물을 드리잖아요 가인은 농사인 거 드렸고 아벨은 양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양을 드렸다는 말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적인 예배를 사실은 아벨은 드렸고 가인은 못 드렸어요 그러면 가인이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잖아요 아벨의 예배를 받았으면 그러면 가인 같은 저 같은 분이 그러게 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언약을 깜빡했네요 제가 이제 언약 잡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얼굴 안색이 안 좋아서 보면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8절에 보면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정의 문제는 결국 창세기 3장으로 해가지고 이 가인과 아벨 소식으로부터 살인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누굴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23절 26절에도 보면 요셉의 가정의 문제가 드러나잖아요 가정의 문제가 드러나가지고 요셉을 애교에 팔아넘죠 형제들이 10명의 형제들인데 그 10명의 형제들이 다 배가 달라요 요셉하고 같은 배의 같은 형제는 누구냐면 베냐민이거든요 라이를 통해서 베냐민 그러니까 베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이를 낳으면서 엄마가 죽게 되어주는 거죠 베나민 원래 베논이라고 해가지고 슬픔의 아들인데 성경에 보면요 레아의 아들들 라엘의 아들들 레아의 실바의 아들들 라엘의 여정의 비라의 아들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야곱에게서 부인이 4명에서 아이들을 10명을 낳은 거지 그럼 집안이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한 명의 아내로 태어난 형제들도 서로 싸우는데 창세기 3장으로 4명의 아내를 태어나가지고 배가 다른 잔들끼리 사니까 문제가 터져가지고 요셉을 시게 해가지고 구렁텅이 던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문제는 네 문제도 아니고 제 문제도 아니고 창세기 3장 문제예요 핑계댈 게 없어요 원망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왜 우리 엄마 만나게 하셨나요?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하셨나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5월은 가정의 날이라 제가 고심하면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그냥 성경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그래서 창세기 37장 24절에 보면 그를 잡아서 구렁텅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요셉의 비극이 어떤 면에서는 물론 나중에는 총리가 되지만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는 노예로 감옥으로 정말 파란만장한 삶으로 이제 가정의 비극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노예로 여러분 물론 모세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이방하러 가잖아요 사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는 자녀들은 다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러니까 애급에서 견지하는 세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자녀들을 다 죽여라 그러니까 못해가겠어요 모세는 그 어머니가 모세를 사실은 거기다가 싸가지고 이렇게 보내잖아요 강으로 띄우잖아요 띄운다는 게 사실 죽음으로 담보를 해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지만 사실 왕궁이라고 그러지만 하려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나중에 모세가 어떻게 그 형태가 나타나냐면요 애급 사람하고 시브리 사람하고 싸우는데 저 같으면 애급에서 40년 살았으면 왕궁에서 살았잖아요 왕의 아들로 어쨌든 이방돼가지고 왕의 수업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사실 같은 시브리 민족이라 할지라도 애급 편에 들어야 되는데 애급 사람을 처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리파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고향과 부모와 민족을 생각했던 거죠 상처라 쫓겨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죽일까봐 미디언 강의에서 40년 살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편안하게 설교해 설교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대화하는 척 할게요 물론 여러분 총 렘너너들이야 그렇지 않지만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나이 지그하신 권사님들은 과거의 가정에서의 삶이 어땠었습니까? 이 가정의 문제가 보통의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저는 5월달 가정의 날 되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특히 어머니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두 살 때, 넷 살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서른아홉에, 어머니는 서른둘에 돌아가셨어요 이모님이 저를 길러주셨어요 그래서 5월달 가정의 날은 남달라요 아이러니아 해야죠 어머님의 은혜를 내가 불러야 된다는 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해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정 회복이라고 얘기했지만 가정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원망하지 않죠 어쨌든 간에 지금 제 일대지는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키스 1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 루시 나오잖아요, 루시 루시 나오고 라오미가 나오는데 특별히 라오미가 나오는데 이 라오미가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들레엠에 사실 약속의 땅인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모합 땅, 이방 땅으로 갑니다 어떻게 가냐면 모합 지방으로 거류하는데 남편 엘리멜렉하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 데리고 베들레엠에서 모합 땅으로 가서 10년을 사는데요 남편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 다 죽었어요 10년 만에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어요 가부가 돼가지고 혼자 이제 호릴 단신 돼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남 얘기 듣는 것처럼 듣는데 10년 만에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었는데 자기 혼자 남았는데 여러분은 가만히 계시네요 늘 들었으니까 가정사 얘기하는데 그런데요 라오미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중에 동매로 다시 제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베들레엠으로 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룩기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라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라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더라 쫄딱망에서 왔어요 쫄딱망에서 왔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님들 많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살았기 때문에요 굉장히 지금 시간에는 보니까 랩릇들이 많긴 많은데 우리 교구만 봐도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면 여기 예수님께 안 왔어요 랩릇들이야 잘 건강하게 잘 자라지만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자녀가 4명인데 거의 제가 잠깐 1년 반 고생한 적이 있는데 그때 장남이 4살이었으니까 내가 1년 반 동안 고생한 건 모르거든요 그리고 계속 우리 교회에서 계속 20년 동안 평탄하게 살았기 때문에 고생한 건 몰라요 4살 때 딱 1년 반 동안 살아가 안 하고 힘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특별히 성경에 보면 한나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나도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한나와 불인, 엘가나 남편에게 불인나하고 한나하고 두 부인이 있었는데 그때는 일부 다체제니까 이 불인나는 사실 여정이거든요 여정 그런데 불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매번 제사 때 1년에 한 번씩 제사 전했는데 불인나의 식구들과 자녀들에게는 제사드리는 양들을 주고 한나는 자기 혼자만 받아요 그러니까 한나는 여백으로 밀려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한나를 좋아하는데 문제는 이 불인나가 문제입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의 적수인 불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울고 그러니까 엘가나가 술 취했다 할 정도로 한나가 비극적으로 살았다니까 자녀 못 낳으니까 가족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 문제예요 지금은 문제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따가 해답을 얘기할게요 회복을 얘기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문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새 가정도 문제, 루키도 문제, 한나도 문제 그게 아담과 하와도 문제, 가정의 문제라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누구가 원망할 거 없어요 저희 가정도 문제였어요 나 조금 몰랐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굉장히 정체성의 혼란이었거든요 저는 제가 제일 뭐라 그럴까요 불행한 아이인 줄 알았어요 세상 말로 하면 재수 없는 줄 알았어요 부모님이 안 계셨으니까 두 살 때 4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모르잖아요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없으니까 꽃답을 다 줄 필요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방송 들어오면 어머니 생각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욕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욕기도 여러분 보세요 욕기도 보면 욕기 3장 10절에 보면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혼란을 보게 하였음으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나에게는 평원도 없고 26절에 보면요 나에게는 평원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뿐이구나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면 하루아침에 10명의 여러분 한 명의 자녀가 죽어도 부모 가슴 속에 상처가 났는데 10명이 죽으면 사실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부인까지 다 도망갔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두 명 죽어도 정신이 이게 완전히 10명이 죽었으면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사실은 충격이 근데 그러니까 요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태의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혼란을 보게 하였고 어찌하여 내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나에게는 평원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뿐이구나 요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만큼 가정의 문제는 비극입니다 가정의 문제는 조주예요 재앙입니다 그래서 모태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의 문제는 비극이라니까요 창세기 3장의 문제라니까 아니 창세기 3장 15절에 열린의 국수 이 사단의 권세 이 마귀의 권세로 인해가지고 가정이 파탄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에스더 같은 경우도 보세요 긍정적인 데 에스더는요 에스더 1장 7절에 보면 그의 삼촌 딸 하닷사가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가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무로드개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그런데 에스더는 부모 없이 잘 자라가지고요 나중에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냐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에스더는 부모 없이 자랐지만 잘 자라가지고요 이스라엘을 살렸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창세기 3장과 하나님 떠나 사단의 것으로 인해서 인생의 근본 문제로 왔기 때문에 누구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고 착할 필요도 없고 정말 그러니까 요셉이 완전히 치유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처, 영적 대물림, 악순환의 연결의 고리, 운명, 갈등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제가 어린이 사회에 갈 때 성철스님에 대한 책을 한번 읽어봐요 어린이 사회에 갈 때 히틀러부터 시작해서 공자, 맹자, 서자의 아들 가정이 다 비극이더라고 그런데 성철스님이 죽으면서요 자기 딸을 불러요 불필스님이라고 딸이 있어요 그때 유명한 책을 냈는데 불필스님을 불러가지고 자기 딸을 불러가지고 54년 동안 단자라고 살았는데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임종시의 딸을 찾아서 단자가 뭐라고 했냐면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연이 있어요 뭔 사연이 있냐면 스님으로 출가하려면 결혼이라도 하지 말고 출가하든지 하지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불필스님은 불필요한 아버지가 불필요한 존재다 이런 말은 어떤 나쁜 의미도 있지만 불교에서는 좋은 의미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든 간에 이제 이 딸이 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하잖아요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커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아버지를 찾아갔어 절에 그래서 아빠 하고 달려갔는데 저 같은 면 예능아 예능이만 불러면 안 되겠다 예승아 이렇게 안아줘야 되잖아요 가라 나는 너 딸을 둔둑이 없다 세상에서 여는 끝이다 나를 만나려면 출가해서 스님이 돼가지고 와라 그게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후회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창식 1장 27절 28절에 딸 낳고 아들 낳고 자식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왜 세상에 애는 낳고 단절해가지고 혼자 사내가 들어가고 딸은 아버지의 마음은 연연하게 기다리고 그러다 나중에 부인 와이프도 순임되고 딸도 순임되고 이상한 길로 가도록 만들어놨잖아요 후회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가정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우리 복음 가진 자는 다시 이런 비극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왜 암연이 안 하세요 여러분 이런 경우 실감을 안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인데 이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회복은 결국 하나님이 요셉을 회복시켜요 그게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 좀 빨리 하겠습니다 요셉의 그의 장남 이름을 문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그리고 52절에 보면 찬함의 이름을 에브라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셨다 함이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셉에게 있어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 문하세라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 아버지의 고난과 아버지의 일의 이 모든 것을 뭐라고요?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그런 적이 있었어? 언제 우리 가정에 그런 고난이 있었나? 언제 있었지? 그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게 요셉에게 있어서는 상처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찬함 에브라임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껴 하셨더라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와 회복이 있어요 가정 문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섭리와 회복의 의미가 담긴 게 있는데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팔았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물론 가정의 문제가 터진 것은 창세기 3장이지만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허락은 더 망하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 속에서 그 고난과 그 가정의 문제를 티댐뚤러 삼으라는 거예요 걸림돌이 아니라 티댐뚤러 발판으로 삼아서 오히려 그것을 축복으로 만들어라는 거죠 사단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가시덤불과 엉겅기와 해산하는 수고와 성철수님처럼 나는 잘못 살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저질러진 창세기 3장의 비극 가정의 비극을 요셉처럼 다 잊어버려 오히려 창성케 하는 내가 그런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셨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살고 회복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가정의 문제를 시대의 문제로 안고 구원의 축복 누리고 보금의 축복 누리고 시대적인 축복 누리고 그런 비극적인 가정이 되지 않도록 전도하고 보금 증거하고 2, 3, 7 나라 그리고 사천 말씀 운동 하도록 보금 운동 하도록 남은 자로 여러분을 원약 잡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전하이복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전하이복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없었더라면 그냥 육신적으로 살다가 지옥 갔겠지 그러나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고 창세기 3장을 알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고 그리고 보금을 만나고 시대적인 사명을 깨닫게 된 거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을 통해서 그 섭리를 주신 거라 그러면서 여러분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라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계보금화 하도록 땅 끝까지 증인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했지만 허락을 하셨어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은혜 받을 때요 22살 때인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혼생활 쭉 했거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요? 필요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도 본 적이 없는데 까불고 있어요 내가 큰일 날 뻔했어요 21살 때 그렸다니 되들었다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요? 큰일 날 뻔했어요 얼마나 울었던지 여러분 하나님 요셉은 단순하게 회복이란 말이 아니라 그런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보금의 비밀 오직 그 다음에 집중 지금 말하는 집중 각인뿌리 체질 그것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조금만 집중하면 조금만 오직되면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끔 아침에 기도하면 제 집사님 왔다 갔다 하면 되게 막 신경 쓰이더라고 그래 내가 아니 나 오랜만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왔다 갔다 방해를 해 그러다가 이제 오늘부터는 마음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출근하니까 왔다 갔다 하든 눈 감고 계속 기도하고 있지 이렇게 아침에는 여러분 모세 모세도 입양하였지만 결국 여러분 아는 것처럼 미디안 광장에서 40년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출애국의 지도자로 모세의 응용을 쓰게 되어지고 중요한 중요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국의 출애국의 3장 18절 같은 보금의 언약을 만들 수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처럼 행복한 전도자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전도자라 네가 높은 것을 밟아보고 내 대적이 내게 복정하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가정의 문제가 보금을 통해서 영적 썸이 될 수 있고 보금을 통해서 완전 회복될 수 있는 기회고 발판이고 거기서 사명자를 길러내고 거기서 보금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보금이 없으면 불쌍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루키 같은 경우도 나중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회복을 얘기하는 건데요 루키 4장 13제 17절에도 보면 회복을 하는데요 결국 이 라오밀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내게 기옴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이 루스를 통해가지고 보아스를 통해가지고 오베스를 낳잖아요 오베시 누구냐면 다이세 아버지 이세의 아버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이세 아버지가 이세인데 이세의 아버지가 오베시예요 이 원약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죠 이 나홈이가 사실은 남편 두 아들 다 죽고 가장에 사실은 남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원약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기옴 물을 자를 주게 하시고 원약의 계보를 있게 하시는 그 축복을 주셨다니까 이방 여인 며느리를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 회복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 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지난 과거에 가정의 이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예원께 오셔서 다 그 축복을 누르고 계신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다 회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를 노임 슬픈 자를 위로하고 슬픈 자에게 화관을 그 죄 대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 대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 대신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가정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정의 문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섭리 속에서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셔서 이미 성경에 오늘 나왔던 것처럼 모세처럼, 루처럼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축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나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3월 3장 2장 1절에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언제는 찔찔 짜고 울던인 한나가 정말 시대의 아픔을 알고 언약을 회복하고 사모회를 주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지도자가 세워진 그 이후에 복음이 회복되어진 이후에 언약이 회복되어진 이후에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분명한 이후에 한나가 고백하며 육신의 한나가 원약의 한나로 바뀐 이후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 뿔이 여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미로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자기에게 하는 거거든요 다시 줄이지 아니하는 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지난 날의 상처에 대해서 절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 함정과 틀과 올무에 있는 것은 100%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지난 날의 과거에 여러분의 어떤 영증문제랄지라도 복음 가지고 집중하고 오직돼서 증인되길 원하는 것이에요 치유하셔서 이 시대의 아픔 가운데 있는 앞으로 21세기에 더 정신문제, 가정문제에 밀려오는 그들을 향해서 증인되라고 여러분에게 훈련 코스를 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여왕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8절에 보니까요 3회의 2장 8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왕의 것이라 여왕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그 위에 세우셨도다 한나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 없었으니까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생명처럼 느껴지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의외로 청소년들도 그런 게 많아요 부모에 대한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26시인데 초등학교 때 한번 심각하게 이제 제 전수사 때인데 초등학교 때인데 심각하게 물어봐 아빠 왜? 우리 집에 재산이 얼마 있어? 그래서 내가 재산 많지? 아니 진짜 통장에 얼마 있어? 하늘 통장에 저 하늘 통장이 엄청 많다 그 통장 말고 어렸을 때 목사 된다는데 지금 안 한대 안 한대 안 한대 여러분 이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시대적인 사명을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를 통해서 미래의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과거를 통해서 오늘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갱신하고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서 보금의 기중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원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오는 사람마다 다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해서 천명 소명 사명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생각했잖아요 왜 태어났냐? 왜 태어나기는? 갈라데스 1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 테러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와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다 그러잖아요 우리 외할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거든요 나중에 믿었는데 속을 썩이면 너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 여기 성경이 써 있잖아요 갈라데스 1장 15절 16절 어머니 테러부터 하나님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셨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명 소명 사명 깨달으셨어요 그냥 단순하게 축복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누군가가 가정의 비극을 통해서 불량 청소년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에게 장악한 복음 증거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이 사회정화운동이고 이것이 애국하는 것이라니까요 이것이 복음의 빚진 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상처는 발판이여 디딤돌이여 걸림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가정 회복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이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올인하셔야 돼요 어디에 올인하냐? 그리스도에 올인하시고 올 아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올 아웃 할 때 정말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올 체인지의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회복을 통해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시대의 아픔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대의 언약을 잡으셔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 그리고 세계보고마의 축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나중에 욕기서를 보면 알잖아 욕이 나중에 회개하면서 자녀를 열 명을 다시 주셨어요 그리고 재산도 다시 회복시켜서 그렇게 조롱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주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구합니다